둘, 셋, 몸 더! 컷! 안녕하세요, 다크기입니다! 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쇼챔피언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 다크비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셀프 게임을 켰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신의잖아요. 그렇죠.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와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릴리로 자기소개 한 번 볼까요? 아, 맛있어. 알을 일자로 사주시면 저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비에서 리더와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맥반석 달걀, 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다크비에서 D1이랑 같이 리더와 퍼포먼스를 랩을 맡고 있는 일찬안이고요, 바로 이찬입니다. 좋게 해주세요, 이찬입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크비에서 중국 박스와 이전매를 가지고 있는 메인보컬과 아크로바틱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는 태호라고 합니다. 오, 태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비에서 랩을 맡고 있는 래퍼 GK라고 합니다. 다크비의 GK, GK입니다. 오, 좋아요. 다 보여주세요. 저는 다크비에서 춤을 담당하고 있는 열정남, 에너자이저, 물리기의 매력, 1찬도 아니고, 2찬도 아니고, 희찬입니다.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룬이라고 하고요. 팀 내에서 썸네일 담당과 얼마 전에 스윗짱돌을 또 먹었죠, 제가. 네, 기억해주세요. 스윗짱돌.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비에서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진서입니다. 그리고 저의 맡은 역할은 프리스타일 퍼포먼스 DJ까지.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랭 이웃금입니다. 아, 좋아요. 춤간을 맡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다크비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헤리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자기소개를 또 이렇게 마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끈따끈한 신인이잖아. 따끈따끈한 신인이잖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개인기가 빠질 수 없죠. 하, 레츠고. 아, 도라이몬, 도라이몬. 너 오늘 수호챔피언 보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없어? 아, 이제 좀 조금만 기다려. 아, 이제 한번 기다려. 지내문 일곱차. 아, 너무 잘해요. 아, 너무 잘해요. 다음분 없나요, 다음분? 다음분. 그판을 한번 보실게요, 그판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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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천씨가 또 계기를 정말 많이 만들었죠. 매력적인 사투리를. 사투리를? 아, 네. 상황을 던져네, 상황을 던져네. 데뷔를 하는데 멤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긴장을 했을까? 바로 던기다. 레디 액션. 와, 진짜 어떻게 해? 와, 너란다. 와, 너무 이상한데. 왜 떨리나? 진짜 큰일 났어요. 잘해야지. 열심히 할아보겠습니다. 팬분들, 우리 팬분들 다 보고 있다, 알겠나. 항상 우리는 다크비팀 화이팅! 화이팅은 성장에 안 됐는데요. 저 이제 추천할 게 있는데 유쿠씨가 음악 악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음악 악기요? 이건 저희도 처음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고객 쇼 챔피언에서 최초 공개. 최고의 쇼네요. 저희도 처음 봤어요. 저희도 처음 봤어. 고객 쇼 챔피언에서 최초 공개! 감사합니다! 이렇듯 저희가 정말 준비된 히니라는 거를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